해외 주식 거래대금 230억불 하지만 해외 주식 자격증은 없다? 해외 주식도 이제 자격증 필수 시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주식 전문 자격증 출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와 함께라면 슈퍼맨보다 빨리 해외 주식 전문가가 된다? 12월 1일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11월 16일까지 원소 접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해외 주식 전문가의 자격을 해주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는 극히 잘 안 하는 희소성이 있는 강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와우파에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와우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와우파 처음 오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다른 분들은 여기는 한 번씩 와보셨군요 오늘 그럼 여기 오시게 된 게 그러면 좀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방송 보고 오신 분 방송, 방송 보고 오신 분 문자 받고 오신 분도 있나요? 문자 받고 오신 분 문자 받고 오신 분 주로 저희 TV를 보고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국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 해외 주식도 직구 시대 저희가 바로 물건 구매하듯이 해외 주식도 국내에서 바로 산다 투자자금, 투자금액 사상 최대 전년도보다 200% 증가 이런 식의 뉴스도 많이 보이고요 그와 또 더불어서 해외 주식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해외 영업에 사활을 건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주식도 지금 모르는데 무슨 해외 주식까지 내가 신경을 맸어 아마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늘어나는 걸 보면요 고액 투자자 분들이 올 초부터 해가지고는 꾸준하게 해외 주식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한테는 모르지만은 아니 근데 국내 주식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아마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요즘에 잘 애들이 안 써요 애들이 이메일을 잘 안 만듭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메일 만들려고 저 당시 때는 썼는데 저희 애들 보면은요 이메일 만들 필요가 없죠 이제 다 카톡이나 이런 거 하고요 검색도 이제 네이버에서 잘 안 해요 유튜브에서 합니다 유튜브에서 구글에서도 안 하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아이판도 좀 많이 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있고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다운로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번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주식을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은 없죠 오늘 좀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한 발자금 접근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강이 좀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요 오늘은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입니다 글로벌 금융센터가 뭔지 간단하게 한 번 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본강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글로벌 금융투자센터는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과 투자를 위해서 한국경제TV와 US 스탁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외 주식 투자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외 주식 관련된 내용의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이거는 주로 증권사 임직원이나 지금 12월 1일 날 처음 저희가 자격증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월 1일 오전 11시에 시험을 보는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니까요 증권사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권사 영업을 하면서 해외 주식 자격증이 있으면 많이 물어오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격증 따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게 한 60%가 증권사분이었고요 한 30%는 일반 투자자 그리고 10%는 학생 학생은 이번 주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거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금융이 인가를 받은 처음으로 저희가 실행하는 자격증이고요 이런 자격증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보시면은 해외 주식 투자 정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금융투자센터 미국 주식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 동영상 그러니까 실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알아야 될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무료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유료 영상까지 유료 영상까지 지금 많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7차시까지 있는 강의네요 미국 정보 사이트 500% 활용하기 이런 강의들이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되고 미국 제도는 어떻게 되고 상한가 제도라든지 거래 시간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쭉 설명을 해놓은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월정액 서비스도 있습니다 월정액 서비스 월 구독 회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아 잘 모르겠다 이거는 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종목이 미국 주식에 관련해가지고 분석 리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강사님한테 한 번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제가 오늘 주최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아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번 소개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하실 분이 장우석 이사님이죠 제가 한 달 전에 뵀습니다 혹시 장우석 이사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TV에서 오늘 처음 보신다 그럼 오늘 처음 보신다 장우석 이사님 아 장우석 이사님 이렇게 인기가 없네요 장우석 이사님 처음 만났을 때 여쭙습니다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런 센터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게 아 되게 좀 그렇다 그리고 나도 차도 너무 올라가지고 투자하니까 겁난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미팅하고 가면서 물었던 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어 미국 주식 떨어지면 저희 나라는 더 떨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똑같이 투자함에 있어서 그쪽보다 변동성도 더 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환전하기 때문에 햇지에 수단도 되고 여러모로 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좀 더 안전하지 않냐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장우석 대표 이사님이 오늘 무료 강의를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우석의 미국 주식 아카데미라는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라는 4시간 유료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리큘럼은 뭐 이렇습니다 미현지에서도 배우는 실적주 매매 배당주 매매 그 다음에 ETF 좋은 주식 리스트 만들기 증권사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미현지에서 뉴스 이용 방법 매매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시간씩 총 8가지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좀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11월 11일 1시부터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가입 신청 이런 거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책 있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 분야 압도적 일이 이거 서점에서 파는 건데 맞습니다 압도적인 일이고요 이 책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팟캐스트 미국 주식이 미치다 미국 주식이 미치다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브랜드 미줌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분야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10위권 안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쟁센터 장우성 이사님입니다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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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소개받은 장우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도 좀 드리고 아까 저 장우석 안다고 했던 분이 누구셨어요? 어 예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예 제 책이니까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 오늘은 워낙 장 상황이 안 좋고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춥잖아요 되게 많이 상당히 좀 오시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나가는 방송은 잘 녹화해갖고 다른 분들한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한 3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미치다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알 이유도 없겠죠 영어도 못하는데 시차도 문제가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비싼 수수료에 왜 미국을 하냐라고 많이 많이 말씀하세요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야 진짜 두 시간 동안 종목이나 찍어주고 말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걸로 업을 삼고 있는 증권사 직원분들도 자격증 없이 공부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올해로 16년째입니다 네 진짜로 제가 2002년 4월에 kbs 9시뉴스 나오면서 이제부터 미국 주식을 안방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방송했던 게 200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물어보면 어떤 분도 그럽니다 어떤 분도 그럽니다 아니 아마존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단 말이냐 페이스북을 거래할 수 있단 말이냐는 얘기를 하세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일단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미국 주식을 한국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월가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팟캐스트의 30%가 다 페이스북에서 듣는 분들입니다 제 걸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틀린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듣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선물을요 제가 쓴 책하고요 제가 쓴 미국 이게 국내 최초의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한 한글 기업개혁입니다 속에서 기업을 알아야지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F는 아시겠지만 그 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한글 기업개혁이고요 제가 또 디즈니 티셔츠를 선물을 드릴 거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잡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건 이런 선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2시간이죠 2시간 2시간도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한 10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또 잠깐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질응답을 받으면 한 1시간 40분이면 끝납니다 1시간 4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만약에 이걸 듣고 내가 정말 실천을 옮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두 권 썼고요 쭉 보시면 2002년 4월에 미국 출시 시작했고요 중국은 2004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일본 2007년에 기타 국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2008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한글로 된 HTS에 그때 개발됐어요 그때 그전에는 뭐 했냐고 막 HTS 영문으로 막 나와있었어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막 영어로 나와있는데 주문내기 힘들잖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업을 떠났다가 떠났다가요 2015년에 다시 여의도로 오면서 제가 세미나를 오늘로 치면 한 천번 한 것 같아요 2002년부터 근데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손을 벌쩍듯이 그러죠 계좌 까라 계좌 깔서 보여줘라 네가 진짜 전문가면 너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줘야지 난 믿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그거는 뉴욕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2016년에 그때 2월이었죠 혹시 2016년 1월달 기억하세요 지금 장처럼 아주 안 좋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납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죠 그때 중국이 중국이 뭐죠 그거 서킷브레이크인가요 무슨 뭐 사이드카 걸려가지고 막 연초부터 두둥이 맞았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하락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2월달에 하도 말이 그래갖고 제가 미래에서 하는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에 나갔는데요 그때 1억 미국에 나갔습니다 제가 1억이 없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갖고 나가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미국 주식 쉬워요 되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어떤 분이 제가 여기 나가면 장군서 얘기해드리니까 영어가 아니구나 영화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영어를 못해서 말은 아니구나 느끼시게 될 거고요 시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흔한 핑계라는 변명이죠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해외주식구가 100번도 어려웠습니다 100번 100배 해외주식구는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기 쉽지 않아요 해외주식은 그냥 증권사 통해서 계좌 하나 딱 만들고 환전하고 주식 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년 듣는 소리입니다 매년 듣는 소리 모르겠다 어렵다 시차 거꾸로다 영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야 미국장은 15년째 듣는 얘기가 항상 미국장 너무 많이 올랐어 어우 이거 좀 빠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미국 주식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거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벵가드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 운영회사 하시는 분입니다 종보국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한 덩어리인데 지구촌 한 덩어리인데 한국에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주 뭐가 끌고 가죠 IT가 끌고 간다 반도체가 끌고 간다 그러면 전체 한 덩어리로 본다 그러면 그거를 끌고 가는 게 미국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맞는 얘기죠 지금 각 분야의 모든 선도 업체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한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좌 뒤에 어떤 분이 어우 새끼 저거 애국심이 하나도 없는 네? 한때 우리가 외자차 보면 이거 새끼 뭐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외자차 끈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제가 세미나 하면 뒤에서 아 그럼 미국과 살아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뒤에서 제가 그때 얘기하죠 돈 버는데 돈 버는데 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익을 내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내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거지 여기 오셔가지고 뭘 배우시기 저한테 영화 한마디 별로 오신 것도 아니고 기업 내용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왜 있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좌 제가 지금 16년 동안 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세미나 하고 내가 우리 후배 저는 선배가 없죠 지금 후배들 앞에서 큰소리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맞기 때문이거든요 종목을 잘 찍어준 게 아니고 종목을 잘 찍어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걸 누군가 다 알고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죠 만약에 중국이 뭘 하나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거 투자하셔야죠 따라가는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IT 당연히 끌고 가고 있죠 누구도 인정 불이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한때 주춤했다가 다시 애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이러 세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85%가 애플폰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요 애플폰을 써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애플폰을 씁니다 그 이유 중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삼성은 부패했다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맞습니까 틀리나요 제가 이따가 중간에 지나갈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팀쿡을 좋아한지 팀쿡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팀쿡은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무슨 성정책성이 어떻다 딘바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고 일만 합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애플폰을 가진 어떤 테러 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죠 죽여갖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폰을 가져가서 그걸 열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된 거죠 FBI에서는 열려고 했더니 뭐가 있습니까 딱 장전장치가 돼 있는 거죠 팀쿡 가서 전화한 거죠 팀쿡 이거 열어라 팀쿡이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정 열고 싶으면 이 사람이 증거가 유자가 다 확정이 돼서 법원에서 갖고 오면 내가 열겠습니다 추정 예상 추측에 의해서 나는 정부와의 손을 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대한민국이었으면 책으로 뽑아서 갖다 줬겠죠 프린트해서 이런 게 있는데 보시죠 제가 그때 보고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 중간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걸 내용하는 얘기를 하는 이분이 지금 거의 90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마아 가서 뵀거든요 거의 90세인데 어떤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 아니냐 미군 우선주의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 상당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똑같은 분인데 시작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도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이거 당연히 알지 장군서 네가 얘기하지 않아 얘기 안 해도 아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팽독에 옮기는 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정말 간단한 얘기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 사람이 벵가드를 운영하는 벵가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벵가드를 투자에 내가 소개하는 시간에 아침에 할 거거든요 벵가드가 얼마나 운영하는지 아시는 분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원화로 어차피 너무 차이가 클 거니까 가까우신 분 아니 그냥 주식만 채권 다 빼고 그거 다 빼고요 기타 등등 대안 투자 다 빼고요 저희는 주식지가 하러 온 거니까 채권 투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식만 주식만요 괜찮아요 얘기하시면 제가 맞추는 분한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제 리액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고집대로 원으로 하세요 원 달러로 저는 개념을 듣기 때문에 원 원화로 더 없습니까 더 없으면 제가 근사치 예 예 아니 원으로 원화로 원화로 선생님은 저한테 커피랑 사십시오 제가 분명히 원화로 했는데 지금 이 원이요 원 제가 그 여기 아 이분은 또 선물이 아 이분 안되겠다 한번 받으셨으니까 다른 거 네 한백조 아니다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원 좀 더 쓰셔야 돼요 한국시총보다 큽니다 한국시총 대한민국시총을 3천조 나오세요 2천5백조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만 주식은 껌이죠 껌값이잖아요 채권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2천5백조원이면 껌값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지금 시총이 얼마에요 그거 모르세요 1천6백조 1천5백조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흔히 내가 왜 시총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흔히 시장을 아주 안좋게 보는 사람들이 흔히 써먹는 말이 GDP 대비 시총이 어떻다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예 GDP 대비 시총이 2.5배이기 때문에 너무 버블이 아니냐 미국이 1.5배 그런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아시면 되게 돈이 많이 됩니다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한 얘기에요 아씨 이렇게 돈만 넣고 야 주식을 몇십 년 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인데 무슨 시장을 이걸 못 짓고 이걸 엉뚱한 소리를 하냐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분한테 욕하세요 만약에 제가 장을 못 찍으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렵게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딱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흔히 듣는 얘기는 뭡니까 아 고객님 일단 떨어지는 칼날 피하시죠 아니면 두 번째 떨어지는 칼날 어 그런 전략보다는 아니면 지금 일단 팔고 더 낮은 가게 사서 주식을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그런 전략은 있지도 않은 전략들이죠 파는 순간 끝나죠 주식은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돈 패닉 세일 그래서 일단 패닉 하지마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 투자하지마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앞건이죠 뭐라고 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주식 보지 말고 나가 놀아 이러잖아요 주식 하지 말고 나가 놀으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산 증인인데 제가 주청 때 작년에 갔었거든요 이 양반이 그러죠 내가 45년을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돈 번 사람인데 그러면 해치펀드는 욕하죠 해치펀드는 너희들 뭐해 해치펀드 수익률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해치펀드 수익률이 왜 낮으냐 이 사람은 딱 얘기하죠 너희는 영업을 했잖아 고객을 위해서 수수료 수익을 보기 위한 어떤 영업이지 고객분들의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 직원분들 여러분들의 수수료 수익은 난 뒷전이고 여러분들 수수료 수익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나는 우리 고객분들이 1억이든 2억이든 버는 게 난 더 좋아 나는 수수료 수익 영업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5만 명이 운집해서 그런 얘기 다 듣습니다 다 듣죠 어떤 분들은 무슨 이렇게 애기 손잡고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죄송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도 들려요 제가 얘기하면 근데 제가 첫 단추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굉장히 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식 주식에 있어서는 주식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전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지금요 애들이 어린 애들이 유튜브를 이걸 보지 않으면 당황을 합니다 뭘 할지 몰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불어놓고 애가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막 뭐라 해요 부모님이 내가 딱 우리 아들한테 이 새끼 미쳤나 게임만 하고 애기 땐 좋았죠 날 귀찮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열어주면 막 지들끼리 앉아서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보내 나랑 놀면 돼 밥 먹먹고 근데 이제 와서는 아빠 엔비디아 그래프 깔아줘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야 되니까 돈 줘 이러죠 애들 혼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한 2주 전에 약간 30분 정도 유튜브가 한 번 끊어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는 아 모를 것 같은데 대다수 우리는 우리는 적어도 잘 안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탑10 뉴스가 다 그거예요 언제 다시 나올 거냐 유튜브 언제 틀어줄 거냐 유튜브를 언제 너희들 망해라 이 새끼들 왜 안 다 그런 얘기로 다 도배가 됩니다 이미 유튜브에 완전히 다 빠져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어린애들은 적어도 근데 뭐랄 게 아니고 배워서 그래 어릴 때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물론 이건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내용은 드리겠지만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어 이거 유튜브가 누구 거냐 유튜브가 누구 겁니까 알파백 구글이잖아요 구글 어 구글 거네 대한민국 지금 네이버가 왜 안 돼요 네이버는 애시당초 안 되는 뉴스로 간 거죠 구글을 열고 네이버 열면 뭐가 찾아야겠어요 구글은 내가 뭘 찾으러 왔지 하는 거에 집중하게 돼 있죠 왜 네이버는 내가 뭘 찾으러 들어왔다가 아 무슨 무슨 갑자기 무슨 네 명을 누가 죽였네 뭐 막 그런 뉴스 나와요 나는 원래 내가 뭘 찾으러 왔는데 그거 뉴스 보고 그 다음 뉴스 또 봐야죠 어 누가 뭐 연예인 얼굴 긁어갖고 뭐 키스가 났네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다가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조차를 못 느낍니다 몰라요 그럴 때 오는 휘중이 굉장히 크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내가 검색하러 온 사람이 그걸 네이버에서 이제 인지하고 있죠 인지하고 있죠 때는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생각보다 많이 늦었어요 대한민국에 아마 구글 구글로 검색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오 대단하신 분 너무 적극적으로 손을 드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멀어갖고요 가까이 앉으시지 나중에는 가까이 앉으세요 이거 기업교입니다 이거 한국별 기업교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농담이고요 이따 앞으로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럼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되죠 구글 대한민국에서 거의 안 쓰죠 안 써요 근데 유럽 가면 얼마입니까 유럽 가면 얼마나 씁니까 유럽 유럽 우리가 아는 현진국 구글 사이트 90%에요 90% 그래서 유럽에서 뭐 맞았어요 얘네들이 반 독점 그래서 벌금 맞았죠 5조원 그냥 내죠 껌값이니까 바로 내죠 바로 그냥 바로 냅니다 아 네 하고 내죠 그럼 뭐 얼마나 된다고요 얘네 벌어드는 돈이 얼마인데 근데 결국 그렇게 가는게 맞는거에요 원래 원래 그게 맞다니까요 원래 맞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은요 누가 돈을 벌까요 지금 삼성이 열심히 만들어서 언제까지 만들까요 계속 다 있는데 스마트폰 주머니들마다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두머니마다 막말로 솔직한 얘기로 중국 가면 중국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껍데기 씌운폰하고 껍데기 안 씌운폰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국 가면 중국이 대시장이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팔려야 돈 벌죠 중국 가면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거하고 비가 가르지 않는 차이 껍데기를 깎이지 않는거는 애플폰이죠 여기 사과가 보이죠 다 끼죠 막 무슨 뭐 샤오미든 뭐 다 끼죠 저도 깨웠습니다 그렇게 끼죠 그 자체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삼성은 앞으로 뭘 벌어야 됩니까 기계파라고 벌어야 됩니까 애플은 뭐가 있어요 ios라는 애플 앱스토어라는게 있죠 돈을 벌면 되요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죠 선생님 쓰는 핸드폰 번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애플 앱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얘네거에요 구글거에요 구글거 구글거에요 구글거 구글거에요 구글거 제가 앞에 계신 선생님도 제가 좀 있다가 보여드리면 놀래 계시겠지만 선생님 마저도 이미 주변에 지금 제가 한 1분만 얘기하시면 30개 종목을 얘기해요 미국 기업을 내가 내용을 몰라도 내 그냥 일상 주변에서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나이키 신고 다니고 언더움을 좋아하고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이미 페이스북 좋아요를 막 누르고 있고 스타벅스 우리 손자는 왜 이렇게 스타벅스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고 얘기하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 미현지에 있는 HTS입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보고 싶은 게 아니죠 보여지는 거는 딱 라인 차트 그리고요 얼마에 거래되는지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게 다입니다 심지어 오른쪽 거는 피델리티 거예요 피델리티 거예요 피델리티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더 현란한 찬트가 들어가고 더 현란한 우리가 정말 매매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현황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긴급 뉴스가 막 올라와줘야 되고 테마주로 딱 다 업종을 분류해주고 남북 경협주라든지 무슨 뭐고 해서 다 분류해주고 여러분한테 아무리 보여줘봤자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미국 역사상 120 역사상 여러분들 투자자분들한테 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예? 뺀 게 빠져 있는 게 아니 좀 더 조금 더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그런 게 빠진 게 득이 됐죠 빠져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잘난 구글은 AI 진짜 짱 먹는다면 뭐 알파고도 나와서 막 하고 우리 막 바둑도 이겼는데 왜 주식 같은 프로그램을 안 만든대 주식으로 그 엄청난 기술을 주식의 매매 시스템에 붙여가지고 해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다시 그럼 올라갈까요 위로 지금 아까 존복을 그 노인네 분이 얘기했던 워낙오피시 얘기했던 다시 올라갈까요 시장은 누가 누가 알 수 있다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당장 월요일날 반등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한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아우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한국 얘기 나왔어요 하여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걸 저한테 강의 안 듣고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아우 이거 도대체 나보다 눈을 감고 매매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세요 눈을 감고 매매하는 거냐 원래 애시당초 주식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런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업을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왜 필요하죠 외국인이 뭘 샀는지 왜 필요하죠 대한민국처럼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완전히 보유종목이 엇갈리는 나라도 없어요 전세계 1등입니다 1등 너는 이리로 가면 나 이리로 간다 를 무려 15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까먹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우리가 기관 가는 길 외국인 가는 길 개인의 가는 길 같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다 했다 2017년도 작년도에 미국에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의 공통으로 많이 산 종목이 뭡니까 1등 팡 애플의 애플 애플을 애플 보는 시각이 왜 개인이 다르고 외국인이 다르고 기관이 다릅니까 같은거죠 같은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거 아 정말 안일한데 이거 장호석 정말 찍어주고 애플이야 그러면 아 이 사람 공부도 안하나 아 씨 애플 찍어주고 다른거 없어요 더 좋은거 더 좋은거 더 좋은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집까지 왔다니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기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어떻게 왔어요 대한민국 잘 안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릴 때 그거 하라고 물리는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10년 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이런거 10배 가겠죠 대한민국 그거 따라갈겁니다 지금 주식사회죠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가거든요 브라질 국채 아 우리나라 이자도 얼마 안되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브라질 국채가 세상에 8% 2007년도에 2008년도에 8% 10%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세상에 이자를 근데 그분들 어디갔어요 폐화라로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어요 제가 다 얘기해드리는거에요 그 다음에 갔어요 중국으로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죠 그래서 마지막 한방에 찌른게 뭡니까 젊은 애들이 비트코인에 다 넣었죠 등록금까지 비트코인 어디갔어요 비트코인 얼마나 빠졌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etf에요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니고 etf를 가지고 93%가 빠졌죠 주가가요 천원 털어넣더니 거의 안남았어요 주머니에 그거 지금 여기 와있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아 씨야 그래서 미국 잡았더니 장구선이 얘기했고 미국 잡았더니 이것도 마지막이네 씨 막차 탔네 라고 얘기하시는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말을 세게 하죠 제가 16년째 이거 세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한두 분 정도 아 내가 아 정말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해외 이민 해외 취업 달러가 빠지면 전부 다 인천공항으로 가잖아 인천공항으로 된거야 환율로 머릿속에는 달러가 싸다 생각이 들지만 그걸 잡을 생각 안 하죠 쓸 생각 하죠 써야지 빨리 가서 빨리 여행가야 빨리 여행 끊어 달러가 이렇게 싼데 2018년 2월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분들한테 달러를 가져가자 달러를 일단 보유해라 자식만 미국에 보내지 말고 달러도 가져가자 달러 안 하시죠 달러 갑자기 언제 환전해야 돼요 뭐 지금 얼마 하면 1050원 어디든 1060원인데 별로 그 의미 없어요 10원 20원 뭔 차이 있어 달러를 가져가야지 여러분들 방어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달러하고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안 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미국 주식 역사상 이 파란색이 불마켓 우리가 흔히 아는 황소시장이었어요 이 빨간색이 반대의 베어마켓이죠 역사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내가 무슨 전기를 받아서 내가 주식의 전기가 느껴지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전기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공매단 다 죽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아작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죠 2009년 3월 9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리마 사태가 회복되고부터 넷블리스가 58배 야 미쳤다 58배 울타뷰티는 화장품입니다 54배 유나티 렌털은 빌려주는 거예요 중공업 장치를 빌려주는 회사 아마존은 다 아시죠 30배 엔비디아 28배 와 대박이네 대박 나 이거 지금 미리 알려주지 왜 못해 왜 내 못해갖고 이렇게 돈을 못 버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가져온 표인데요 워낙 표가 커갖고 제가 확대시켰어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2009년 3월부터 다시 보여드릴까요 3월부터 넷블리스가 60배 왔어요 60배 그 오는 동안에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5%만 빠지면 지수가 5% 밀리면 다 기록합니다 5%가 빠지면 기록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맨 하단에 5.5%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2009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쭉 기록을 다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맨 위에 노란 게 있죠 노란 거 지금 왜 빠지냐 인플레이션 공포 그죠 금리 올리니까 그거잖아요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금리 이상하는 거 그 다음에 차이나 무역 분재 나오죠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택지표가 안 좋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 지식이 빠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종목이 아까 아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 때입니다 이 때 이 때인데요 나오잖아요 중급 문제 이게 2016년 초반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죠 장애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다 우린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 잊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 당장 주식시장에 아침에 보니까 이제 정말 조종장으로 가는 거냐 침체로 가는 거냐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죠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추가 안되죠 여기에 여기 추가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게 제 직업이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않죠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여기에 기업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다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정말 버핏의 얘기처럼 딱 hts 지우고 그냥 눈을 가려야죠 아니면 타팔든지 그 얘기가 없었죠 그 얘기가 없었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없어요 워낙 PC 사무실 가면은 단말기가 PC가 없어요 TV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노이즈 라는 거예요 제가 점점점 갑자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 이 새끼가 지금 막 뭐 믿고 저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제가 여러분도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시장이 빠지면 도망가야 돼 제가 그 증거를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에서 말하는 주식 투자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도 약간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가리키죠 쭉 보게 되면 20년 보유하면 100%예요 주식을 내가 절대 잃지 않고 내가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면 나는 언제 팔 거야 그럼 나 20년 뒤에 그러면 왜 20년까지 보유하세요 그럼 20년까지 보유하면 손실을 안 본대 수출 역사상 아 그럼 막 또 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한국의 통계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30, 40년씩 투자하실 분들은 질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주식으로 재택가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듣보자 주식 베트남 같은 데 건져가지고 한번 열배씩 튀기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고 뭐 할 게 없어 할 게 이거 제가 아 이거 미국 거잖아 여러분들 다 관광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나오 대한민국 데이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표 하루 보유하면 얼마예요 손실 확률이 거의 절반이죠 한 달 절반 가깝죠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20년이면 뭐예요 제로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안익수 이걸 내민다 그러면 그거 정말 이상한 나라 주식시장이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먹어요 보유만 하면 근데 나는 왜 깨먹었을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제 주식을 네 말만 듣고 샀어 산다고 쳐봐 그러면 2007년에 사는 거예요 2012 2007년 12월에 왜냐하면 2007년 10월이죠 왜냐하면 이게 금융위기 오기 직전 고점이에요 고점 금융위기 오기 직전 고점 닷컴법을 잇기 직전 고점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다 우리처럼 우린 정말 운이 없죠 개인들은 삶만 빠지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시기에 고점에서 사는 겁니다 주식을 미친 거죠 거의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원금이 지금 18만 4천 달러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제 논리대로 쳐서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치죠 40년만 보유합니다 40년 보유하면 18만 4천 달러가 100만 달러가 넘어가요 이것도 약간 뭔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다 제가 글자 적어놨어요 2018년 4월 29일까지 제가 금융위기 올 때부터 2018년 4월까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5% 만약에 배당을 포함하면 6%까지 좋아집니다 그거 다 까먹는 거 다 회복하고도 이렇게 좋아져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궁금증한 거 애플을 갖고 얘기해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더 쉽게 드릴게요 애플이 2월 달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동평균 딱 하나만 봐요 하나 뭐냐 200일 이동평균 차트 분석이 아니고 200일 이동평균 딱 두 번 빠집니다 두 번 애플 주식이 연초에 똑같은 얘기였죠 연초에 똑같은 어떤 금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세상에 천하의 애플이 200일 이동평균에서 하이하는 날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죠 증권사 애들한테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김과장 애플 샀더니 벌써 200일 데드프로스 아니야 이거 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일단 현금 하시죠 현금 하시고 아니면 어 좀 더 낮은 가격에 대해서 하시죠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저점 찍고 한 번도 안 쓰고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가요 생각처럼 자 여러분 주식이 잘 잘 보세요 잘 빠집니다 잘 빠졌죠 요즘은 더점이죠 자 사세요 올라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표현을 치면 내 자는 동안에 하락이 오고 내 자는 동안에 상승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히 얘기해볼까요 아니 고객님 전화 끊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뭐 아니 주말에 놀러 좀 가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장만 봐요 맨날 시장만 봐요 MTS 지우세요 MTS 나는 어차피 제가 고객도 아니고 아니 저희 팬분들은 다 그렇게 저기 적응이 돼 있어요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럴까요 아 지우세요 그런 거 왜 쓸데없는 거 보냐고 그럼 그 논리가 뭡니까 이걸 보여주죠 제가 진짜 오래된 데이터야 이거 여러분도 못 봐요 여기 아니면 자 2007년 이때죠 금융위기 때 이때요 주황색이 주가고요 현재 파란색이 EP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 계절별로 등락은 있어요 근데 빠졌나요 실적이 안 좋아하나요 실적이 빠졌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그 주식에 대한 실적이 좋아서였지 여러분들 주식을 보유했는데 정치적인 매크로적인 어떤 부분들 남북 문제 트럼프에 대한 문제 트럼프 중간선거 그것 때문에 주식이 보유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식을 보유하셨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1도 도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그걸로 주식을 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게 금융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23번에 이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23번에 사람들이 23번에 매토 왔다 말까 하는 손가락에 나갔다 말까 하는 이런 우리는 다 잊었지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23번 동안 그런데 결론자 얘기하면 바뀌었냐는 거죠 기업에 대한 실적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주 흔한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말 흔한 거 이걸 보여드리면 실적 괜찮네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면 주식장을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은 들어온 이유가 제가 단추 잘못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뜯어내고 다시 꼬지 않으면 다시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이제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애플에 대한 주황색이 역시 출적이고요 차트 모습입니다 틀려요 틀리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거 아니야 센티멘트 투자 심리 미칠 것 같아 아주 아중날 것 같아 조급증이죠 이거 하여간 빨리 빨리 내가 절반 반투박 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단계 자금은 제가 좋게만 단계 자금 썼지만 내버리지 쓰는 분 대출 받아 쓰시는 분도 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주식하지 마셔야죠 그분은 확신도 없죠 이런 거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내가 적어도 주식을 이렇게 실적을 보고 산 적이 있다 심지어 이런 차트가 있다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순간 크게 저기 증권사는 단단히 마음 먹어야죠 매매 안 일어나죠 매매 안 일어나요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드시려고 해요 이런 거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팔고 점심에 사서 샀다가 마감에 팔고 그렇게 하시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한두 달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두 달은 저 제 후배들한테 혼나죠 차라리 게임을 하라고 차라리 게임하는 게 백번 났죠 왜냐하면 돈은 많이 안 이루니까 돈이 이루는 지름길이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구간에 빠지면 팔 수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그런데 실적이 계속 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현재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재의 모습인데 이게 주가도 이게 주가 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주가가 679% 올라왔어요 7배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위에 있는 거 EPS EPS는 10배가 넘게 올라와 1230%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매출 현금 흐름 다 보세요 다 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뭐 하나 꺾이는 게 있는지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팔 이유가 없지 내년 이건 지금 당장 얘기지 미래의 모습도 보여줘 이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냥 흔한 차트예요 미국에서 이게 실적에 대한 차트거든요 지금까지 보라색이 지금까지 차트예요 실적에 대한 모습 예상 그 다음에 하늘색이 예상이에요 예상 2019년 쭉 가서 꺾여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왜 안 꺾이냐 그러면 어떤 분이 무슨 뭐 애플 앱스토어라고 돈 벌고 있잖아 돈 엄청 벌죠 애플 앱스토어로 애플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들으시는 분 안 듣죠 애플 뮤직이 한 달에 7.9불이에요 8달러 한 만원 정도 하죠 현재 가입자 수가 3,400만명입니다 3,400만명 조금 되죠 돈이 조금 되요 돈이 그런데 애플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오는 사람 내가 적어도 팀쿡이 내가 예상하기에는 5억인데 5억명 중에 지금 3,400만명 가입한 거죠 그 중에서도 한 명이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아휴 저거 뭐 너희 너희 너희들이 막 흔히 얘기하는 막 그런 제가 얘기했죠 제 30%는 다 미현지에 듣는 분이에요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존은 괴물같은 주식이 정말 1년마다 2배씩 올라요 그냥 따블 따블에 따블 따블 올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못 사죠 왜냐하면 아 본부장님 좋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쭉 빠지면 살게요 내가 절대 못 사죠 왜 시세는 가깝죠 실적은 멀어요 이것만 보면 절대 못 사요 들어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들어가 봤다 물릴 것 같아 이거 보여드리죠 실적하고 보세요 제가 왜 이 아마존을 괴물이라고 그러냐면 정말 괴물이 아니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명의 보유견 한 명만 보유견 전체가 다 스트롱 바이 의견이 물론 실적이 요번에 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제 언제 지나고 보니까 언제가 여러분들 제가 딱 언제가 포인트였어요 언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맥점입니까 맥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등락할 때 사야죠 주워야죠 왜 실적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한국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을 제가 EPS하고 실적하고 다 연결되시켜서 이거 엑셀을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그릴 수 있어요 그린 게 여러분들 네이버에 나오는 투자 전략란에 미래에셋에서 지금 어닝스 리비전이라는 기사를 올려보내고 있어요 그거 안 보시죠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 기업 별로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파동을 내가 진짜 내가 온갖 차트에 차티스트 같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매매하실 거냐 언제까지 내년도 내후년에도 숨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매출의 모습 이런 게 없어 이게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아마존의 매출인데 매출이 진짜 제가 왜 일등기업이 됐는지 내가 인정한다 이게 밑에 있는 월마트거든요 월마트는 진작에 아장났죠 월마트를 집에 보낼 뻔했죠 집에 안 갔죠 간식 살아갖고 어마어마해요 아니 지금 애플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시청 합치면 한국보다 크죠 두 개가 8천 개 거래할 수 있어요 미국 시장 종목이 8천 개 8천 개 단 두 개가 미국 시장 단 두 개 종목이 한국보다 커요 우리는 그 1% 시장에서 아동과도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더 그림이 굉장히 길게 돼 있으니까 심지어 닷컴보을 때도 매출이 올랐어요 쑥 올라오죠 그럼 닷컴보을 때 팔아야 될까요 아마존도 역시 예상치를 보면 엄청나죠 예상치가 엄청나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 일부 아이비는 일부 아이비는 내년에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를 얼마였을까 아마존이 지금 이제 1,700,800 왔다 갔다 그랬는데 작년 이맘때 1,000불이 안 갔죠 정확히 1년 만에 두 배가 된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내년에도 또 두 배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그런데 우리는 막 인정하지 않죠 아이새끼 미국은 다 인정합니다 정말 시절이 그렇게 좋아진다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번 시절이 이렇게 나왔죠 잘 보세요 여러분 시절이 정말 안 좋은 건지 보세요 매출은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매출이 566억 달러인데 지금 570억 달러니까 한 5,000억 달러가 좀 적게 나왔어요 정말 적게 조금 적게 나왔죠 그런데 전년동기 대비 얼마예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이렇게 공룡같은 기업이 전년동기 대비 30% 가까운 매출이 올랐어요 이건 아까죠 EPS 보세요 EPS EPS 예상치가 3달러였는데 지금 5달러를 보고 전년도 52센트였어요 52센트 EPS가 10배 올랐어요 10배가 10배가 커졌어요 그런데 왜 빠졌어요 야 예상치 떨어져 야 예상치 이거 이거 못 맞췄잖아 이거 미국은요 정말 되게 짜요 점수 안줘요 다 맞춰야 돼요 매출 EPS 예상치 다 맞추고 전년동기 대비 다 맞추고 심지어 가이던스까지 다음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야지만 3박자가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요 안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을 많이 썼어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냐 물론 비용을 쓸 수 있는 쓸려고 쓴 거죠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음성 기반 컴퓨팅 장치 이런 것들은 써야죠 그런데 비용이 22% 증가했다 그 다음에 4분기 별로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가를 빠트린 거죠 얼마나 빠지겠어요 한 9% 빠졌죠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아까 보시는 차트 말고 이게 정말 엄청난 내가 구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비자를 다시 갖고 왔어요 비자는 다른 사이트인데 이게 잭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검은 게 역시 주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맨 저기 밑에 있는 게 2014년도 예상치 실적 예상치죠 그런데 보라색 2015년 그 다음에 이게 2016년 17년 18년 이미 제시한 예상치대로 주가 가죠 자 여기서 영어가 나왔다 아 약간 나왔네 리벤유가 내보뉴 나왔다는 거 말고 EPS 그림 색깔 그림 색깔 끝나죠 비자 가죠 엄청나게 가죠 비자는 비자는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40억장인데 발급 카드 수가 나도 지금 비자 카드 있는데 여러분 비자 카드 안 써요 비자 아니면 마스터 지금 어디 가겠어요 그분이 나는 뭐 BC 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BC가 다 거의 제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카드 밑에 써 있잖아요 비자하고 마스터 써 있어요 다 얘네들 돈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쓰든지 여러분들 결제한 순간 딱딱 가죠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이제 너희들 조금 있으면 아줌나 할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이 비자가 최근에 비트코인 때문에 약간 주춤한 적 있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 비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비자의 치명적인 그런 비자의 어떤 약간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비트코인의 특장점 비트코인이 물론 돈도 안 들고 좋죠 우리가 쓰기에 손꼬막을 열 때 그런데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은 1초에 7번밖에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일어나요 처리를 못해 비자는 얼마예요 1초에 얼마입니까 1초에 얼마예요 3만 4천 건을 처리하죠 그걸 안 하면 내가 딱 긁었는데 모르시겠다면서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말 변동폭이 정말 죽여주는 종목들이죠 여러분도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순식간에 한 몇 배 가죠 여기서도 지금 2010년부터 보면 10불짜리가 60배까지 60달러까지 6배 그냥 갑니다 크름만 잘 타면 그러면 야 이것도 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차트에 접목시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예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급등하는 구간만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만 이 빨간색 구간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빨간색 구간 네본영하고 EPS에 올라가죠 아니 여기 영어 없잖아요 영어 없죠 그냥 대부분의 지금 미국은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사람들이 다 사고 있구나 알고 여러분들 영어를 많이 쓰는 영어를 쓰지 않아요 이제 다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많이 빠졌지만 쭉 많이 올라왔죠 엔비디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은 기간 동안에 차트는 빼고 차트는 빼고 실적만 보면 실적만 EPS는요 EPS는 329% 3배가 올라왔죠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포와 넷프리스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제가 다 못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페이스포 마찬가지 넷프리스 마찬가지 다 실적이 좋아져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 맨 위에 있는 게 레본 매출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영어비 그 밑에 있는 게 EPS입니다 GE는요 GE가 주식이 엄청 빠졌거든요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거 저점에서 하고 싶은 생각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EPS 실적이 심지어 증권회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차트 손 그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점을 찾을까 노력하겠죠 저점이 언제 나올까요 의미 있는 저점 이 구간이 다 지나야겠죠 현재 여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현재 이게 만약에 반등하면 얼마나 반등하겠어요 이걸 비꼬는 말이 그거잖아요 데드캡 바운스 죽은 고양이 뛰어오른다 그거 잡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잡아봐도 수명 없죠 끊임없는 타락 속으로 빠졌을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길게 볼게요 길게 이 파란색이 EPS 실적이고요 이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좋아져요 언제 좋아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예상치거든요 녹색이 올해는 지나가야겠구나 적어도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사분들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걸 보신 분이라면 맞죠 이 구간은 지나가야겠죠 이 구간은 지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지휘를요 지휘가 저점에서 매수할 종목으로 수두룩해 나옵니다 막 엄청 세상에 제너럴 일렉트리가 얼마나 큰 회사였는데요 과거에 1등 시총 1위였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총 1위였던 기업인데 지금 아장났잖아요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손이 근질거리고 있습니까 바닥인지 언제 알고 싶어 바닥은 당장 안 들어와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저와랑 같이 딱 이 차트를 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는 지휘를 사고 싶다 아 나는 너희들 다 이쪽 나는 나대로 갈 거야 난 고집이 있는 사람이거든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무겁죠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대박주죠 대박주 왜 대박주라 도대체 맨날 디즈니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내가 디즈니 티도 만들었어 디즈니 티예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짤려있지만 디즈니 주권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우리 티도 제가 기념으로 문제를 맞추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 하나만 내가 흔히 이렇게 증권사 세미나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 서비스 세미나 다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못 본 거 얘기하지 않은 거 언급하지 않은 거 수요 수요 아니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이거 그냥 기념입니다 기념 물론 입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듣는 얘기가 흔한데 없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선생님하고 저 뒤에 아까 그 두 분은 제가 책을 드릴 거 이따 와서 받아가지고요 차트 설명 안 하죠 수급도 없죠 누가 뭘 샀으니까 그리고 뭐 테마주로 분류하지도 않죠 디즈니도 실적대로 가는 거예요 천하의 디즈니도 디즈니가요 이렇게 한때 4배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죠 박스 끝에 갇혀져 있어요 디즈니 모르시겠지만 디즈니 최근에 이슈가 뭐예요 디즈니가 물론 우리 영화 되게 좋아하지만 21세기 폭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넷브리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디즈니가 넷브리스에 디즈니 콘텐츠가 들어가는데 다 계약 끊고 자체적으로 나도 한번 넷브리스랑 사업해볼게요 이게 이슈거든요 그런 게 이슈입니다 주가 올라가려고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장이 빠진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년 모습에 내년도 2018년 19년 20년까지 EPS 올라가는 거 우리가 배운 대로 치면 지금 주식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디즈니를 아니 그냥 주식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앞 여기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디즈니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선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게 주권이거든요 디즈니 주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좋은 그림 보시는 거죠 이거 주식을 선물해요 선물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 선물하고 싶으시죠 디즈니 주식이 올라갈 이건 애들의 꿈과 희망인데 난 디즈니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미키마우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선물을 줘요 이렇게 제가 티를 맞춘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잘 나가는 기업 내가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그게 방법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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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주권 이게 디즈니 저기 있는 게 페라리죠 페라리 페이스북 페라리 차 없으시죠 아 차 사야 되는데 그렇죠 한 방 딱 쳐갖고 사야 되는데 우리는 대신 주식 사면 되잖아요 우리 주식 사면 주주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끼껏 차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아 우린 주주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반 우리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애기들하고 같이 입잖아요 제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주식 갖고 아이온 디즈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하시고 하라고 말씀 제가 이제 목이 아파갖고 좀 쉬었다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 좀 약간의 처음 보는 그림도 많고 처음 보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좋은 얘기는 다음 2부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